전화가 안 받는거야? 전화가 안 받는거야? 왜 안받는거야? 본인하린이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와 전화를 줬을지 함께 받아볼까요? 네 여보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 방문하러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이초홍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아하 이초홍 친구 네 네 우리 이초홍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초홍 친구는 어떤 선물을 갖고싶어요? 저 캠핑 숙박권 갖고싶어요 치킨 식사권이요? 캠핑 숙박권이요 네 왜요? 그걸로 엄마랑 아빠랑 재미있는 캠핑 갔다오고싶어요 네 우리 초우친구가 받고싶어하는 캠핑 숙박권 맞춰서 돌림판 맞춰놓고 우리 초우친구가 돌려돌려 돌림판 캠핑 숙박 아 아쉬워요 우리 초우친구 창작 동화 전집이 당첨됐어요 원하는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초우친구 괜찮죠? 전집 싫어! 싫어! 사우친구는 계속 붙어요 그럼 무서워 나도 싫어요 전집 싫어! 나 캠핑 숙박권 갖고싶어 야 출렁이 해 캠핑 숙박권 출렁 야 너 방둥이야 출렁이 해 캠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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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거 리허설이야 빨리 네 우리 초우친구 방송을 통해 하고싶은말 있나요? 와 저 전집 받아서 너무 좋아요 아우 좋아요 우리 초우친구 너무 다행해요 우리 초웅친구 나중에 전집 보내드릴게요 네 초웅친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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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야 나쁜 새끼야 어 미안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